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저는 웃기려고 하진 않았고 웃기려고 하시는 거를 어떻게든 받아서 리액션 하려고 저는 많이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. 상당히 진지하게 임했습니다. 좀 다른 게 있었다면 저도 오늘 영화를 처음 봤는데 제가 이렇게 영화에서 웃는 모습을 많이 보여드렸던 건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. 그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. 한글자막 by 한효정